아기야, 저기 겨드랑이 냄새 맡으면 안 돼. 아기야. 너 너무 겨드랑이 냄새가 신차게 맡는 것 같단다. 아기야, 무서워? 네? 잠시만요. 아기야, 혹시 무서워? 무서워서 하는 거야? 멘불리야, 어서. 아기야, 쌤. 거기 안 틀릴게요. 아기가 무섭다, 이 말아요. 아기, 이렇게만 해도 울 것 같아, 아기야. 아기, 우연하면서 우는 거 안 보여요? 아기야, 내려줄까? 내려줄까? 멘불리, 씨나, 어? 아 씨, 이제 월차게 이렇게 토마다니 주셨어. 아기가 다시 들어줄 막 hela. 아기, 너무be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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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